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야 너 가수하겠다는 놈이 음악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가수야 내가 음악을 왜 몰라 음악하는 사람인데 야 너 음악의 3대 요소가 뭐야 어? 음악의 3대 요소가 뭐냐고 음악의 3대 요소가 기다려 예 실장님 지금 연습중입니다 베로디에서 막자 예 베로디에서 막자 예 알겠습니다 음악의 3대 요소녀가 뭐냐고 하나 두월 셋 엎드려 엎드려 아 아 진짜 그럼 형이 음악에 대해서 알아? 음악? 음악 나는 다 알지 음악의 아버지가 뭐야 이수만 이수만이래 음악의 아버지가 바흐지 어떻게 이수만이야 이수만이지 내기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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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사람 한대 맞게 할래 한대 맞게 하자 오늘 홀 막내 오면 물어보자 한번 그냥 물어보자 막내 빨리 데리고 와 데리고 올게 막내 어디 갔어? 바흐지 막내야 막내 어디 갔어?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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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야 수만이라고 막내야 와 진짜 너무 막내야 수만이라고 막내야 뭐해 수만이라고 바흐다고 수만이라고 뭐하고 있어 바흐다고 저희도 뭐하고 있어 빨리 와 아 진짜 뭐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아우 진짜 우리 엄마 키 작은 사람 때리지 말라 그랬다 이제 막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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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내 예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바흐? 일로와 일로와 니가 제대로 하고 들어왔어 엎드려 엎드려 잠깐만 야 엎드려 다른 애 뽑아 엎드려 이게 대본이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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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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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 남았대 두개 남았대 이수만은 아 좋아 거짓말 치면 안되지 사람이 야 어쨌든 막내 왔으니까 야 우리 공수적으로 바패밀리 인사 알지? 인사 알아 몰라 아 알아 몰라 왜 안 두려워 걔는 왜 화를 해 형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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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자 그럼 같이 한번 인사 해볼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다 빨리라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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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영화 찍을 것 같아 영화! 대박! 영화 찍을 때 연기돌 연기돌 대박! 다시 뽑아 지금 다시 못 뽑아 다시 뽑아 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기돌이야 전쟁 영화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야 호흡 호흡 연기는 호흡이지 하아 박열병 박열병 아아아 박열병 정신차용 정신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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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흡 좋은데? 뭐야? 당황해! 원래 이게 호흡은 맞아? 이게 연기 호흡이야 원래 이게 호흡이야? 뭐 나 몰랐네 또 넘어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해볼래? 오케이 우리 해보자 전반이다! 피했어 전반이다! 피했어 이렇게 다 피한 거면 나도 그냥 피했지 그러면은 얼마냐?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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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윤경! 박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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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반멸치만 하자 예 알겠습니다 연기 잘하는데요? 다시 뽑을까? 저 정도일지 몰랐지 호흡연기 이 정도면 대박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요즘 그 고문당하는 생각이 많아 고문당하냐고 그거 연기 진짜 잘해야 되잖아 규선이랑 막내랑 한번 해봐 오케이 그럼 내가 고문하는 거 할게 오케이 내가 고문하는 거 오케이 내가 고문하는 거 그거 아까 아까 박열병 왜 했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누구야 풀어 누구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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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군만받아라! 어! 어! 나이스 리액션 박열병!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영업회원이야? 이번에는 그 역할을 바꿔서 말해 역할을 바꿔서 말해 역할을 바꿔서는 할 필요 없어 해야 돼 해야 돼 형! 공부 좀 해! 아니 아니요 이거는 뼈 맞으면 아파요 안전한 거 네 알겠습니다 역할 바꿔서 한번 해봐 어 의자 왜 작아? 의자가 작는데 의자가 작아 고문가님 고문을 해 주십시오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조기군만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빨리 말을! 하거라! 빨리 말을! 하거라! 조기군만라! 일어나거라! 양세형이 그랬습니다 양세형이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 어서 말을 하거라 누구 해도 때릴 거잖아요 사실이다 나이스 리액션 고맙소 고맙소 야 막내 형이 잘하네 형이 배웠던 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간중간에 이게 애드립을 넣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애드립 자 자 뮤직 큐 양시대 반갑다 난 종로의 김두환이다 반갑습니다 안양의 번개조먹입니다 그래 반갑다 김두환이다 반갑습니다 동두천 개대집이다 반갑다 김두환이다 강원도의 감자조먹입니다 역시 어 감자에 싹이 났어 야 지금 너무 잘했어 지금 우리 이번에 사실 내가 시장님 얘기 들은 건데 영화 감독님께서 직접 주인공과 함께 우리 오디션을 친히 보러 오신대 아니 설마 설마 야 오면 똑바로지 알았지?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연예인 내가 못 보던 친구인데 아 강원도 감자조먹이라고? 아 네 자 준비돼서 가겠습니다 레디 장준이 장준이 누구 짓이야? 난 모른데 똑밥 말을 해라 좋아 좋아 감정 좋아 감정 좋아 지금 똑바로 말을 해라 난 모른데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말을 해라 누구 짓이야 정기고문 뭐야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공문가 좀 더 세게 해주십시오 예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허벅지를 뭐하라 자 하나만 묻겠다 도대체 나보고 뭘 말하라는 거야 오케이 끝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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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강원도 감자 일로와봐 아니 아니 일어서야 일어서 일어서 아 뭘 말하라는 거야 저도 잘 야 그러면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도 뭘 말하는지 몰라 그냥 앉아서 공문 받으려 했는데 아니 이번 씨 잘 살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다음 씨도 하나 필요한데 오열하면서 슬픈 연기 누가 잘할 수 있지? 하하하하 이 친구 하겠어 이 친구는 아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드네 우리 상준 씨가 총을 맞을 거란 말이야 오열하면서 막 슬픈 연기 고거 한번 부탁할게요 자 준비 됐어 가겠습니다 레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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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 엄마를 못 구해 엄마를 가니까 남편아 적군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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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열한 연기 정신차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우 from 하하하하 엄마가 좀 이따 한 번만 다시 하고 보자 여기에 연기 잘하는 애가 얘 밖에 없네 연기 못해 가자 가자 가겠습니다 레디 자 좋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사진으로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쟁이 나갑니다 적군이라 이 남준이 집에 있는 딸이 기다리잖아 집에서 딸이 기다리잖아 딸에게 족구팡이 사줘야지 오케이 그럼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승으로 테스트가 됐어 우리는 바로 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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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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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í 이승 이승 렛잇비 렛잇비 제목 뭐야? 렛잇비 정답 아 문자가 너무 쉽잖아 에이 장난치고 있어 뭐? 문자가 쉽잖아 너도 맞춰봐 야 음악 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어디서 만나자는 걸 어떻게 알아 이거 노래 나오지도 않는데 지금 어디서 만나자는 거냐고 그걸 어떻게 하자고 야 막내 불러서 얘기해 볼래? 그래 만약에 막내 몰리면 어떡할래? 너 막내 맞으면 막내가 한 대 맞기 해 그래 한 대 맞기 해 콜 내가 막내 데리고 올게 막내 데리고 와 막내 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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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까지 막내가 어딘가 너 여기서 뭐해 너 빨리 와 찾았잖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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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갔었어 아 진짜 아 어이없어 야 물어보자고 어? 기다려 기다려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 내가 코로나 하기 전에 양치 잘했지 내가 너 언젠간 나올 줄 알았다 그 말 가만있어 너무 안해 어이가 없어 매너다 매너 약간 저기 일단은 Scratch 일단은 내가 문제내게 맞춰봐 자 뮤직 Cube 야 firma 지금 만나 당신 야 지금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홍대요 맞잖아 홍대라고 맞잖아 야 한 대씩 때리기로 했어 야 줄 서 원래 이게 홍대 노래였어 아 대 내가 형한테 까물지 말라고 아 좋아 야 우리 그 대표님께서 우리 영화 쪽으로 놓으신다 했잖아 야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오디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 액션 연기야 영화 친구 봤지? 그럼 내가 선생님 학생 역할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오케이 니가 보지 뭐 하시노? 니가 보지 뭐 하시노? 간다른 잘났다 자식아 잘났다 자식아 잘났다 자식아 잘났다 자식아 잘났다 이 자식아 박수 한 번 좀 와 와 와 와 인정 인정 야 여기 왜 이렇게 잘해?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잘한다 야 비켜야 얘는 뭐 액션 볼 것 같다 어우 야 니가 보지 뭐 하시노? 교장선생님입니다 어휴 그래요? 아휴 교장선생님이요? 네 아 몰랐지 나 아빠 선배님 얘기 잘해놨어요 아아 다음에 한 번 식사 잘해놔 아 예 자리 많이 해놔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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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이 자식 봐라 이거 이거 어? 이 자식아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선생님 아버지 뭐 하시는데요? 돌아가셨다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왜 나만 때려 왜 형만 때리는 거예요 맨날 야 역할이 그걸로 한 거 아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선생님한테 뭐 안 해주시고 어? 다음 요즘 곡성 보면은 공포 스릴러 알지? 스릴러 알지 내가 무당 역할할 테니까 규박이 네가 귀신 들린 역할 해봐 오케이 준비할게 야 나는 이걸로 난 2차까지는 합격했었어 형 무당 무당 자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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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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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야 이번엔 막내랑 규선이랑 둘이 해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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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할게 그냥 부당해 내가 부당해 너가 귀신 야 귀신 들린 역할 잘하고 시원 어?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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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다시 아크마데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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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를 하는 거 같은데? 와따시 아크마데스라 그랬는데 야 근데 지금 보니까 막내가 더 무당형 걸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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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자 막내 니가 무당해 자 레디 액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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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다가라! 빨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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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야 박두선 너 언제 연기 배웠냐? 와 여기 너무.. 마지막이야 르워르 연기 같은 거에서 보면 애드립 같은 거를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에드립 무대 세팅할까요? 무대 세팅 어떻게 하냐면 각 조직폭력배의 두모끼리 있는데 영역 다툼을 하는 거야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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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걸 잘해야 돼 너 영역 배웠어 안 배웠어? 조금 배운 거 같아 아 잘하네 잘하네 자 지금 즉석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 오십니까 형님? 내가 내가 형이구만 너네 앉으시 일어서 아 예 형님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앉으시죠 형님 아 뭐 쳐다보는데 너 조직 왜 배신했어? 내가 배신을 언제 했노? 니가 배신했지 니가 지금 다른 팀으로 가져가 니가 배신했잖아 하하 하하 안 밀린다 일단 하자 예 큰형님 예 잠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큰형님 계십니다 예 예님 기소입니다 형님 예 가만 안 두겠습니다 형님 여보세요 예 형님 예 형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넌 가만 안 둬 전 나왔습니다 예 형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네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 형님 물을 맞았습니다 형님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예 예 예 형님 가만 있어 예 형님 형님 물 드시죠 형님 예 예 예 얼굴을 뿌립니까 예 형님 네 형님 쟤 뭐하는 애야 네 형님 전제신데 야 버트! 야 완벽해 야 대박이야 야 우리 이대로만 보여주면 대박이야 아 둘이 대박이다 아 전화기가 이 상태인데 야 오신다 오신다 형씨! 어 아 성형님! 아 성형씨 오랜만이야 어이! 아 지금 김용미 형 배우 어 영업 배웠다 영업 배우 영업 배우 김용미 형씨 특별히 오늘 또 같이 해주셨어 어 무당 용기 누가 자라나? 무당! 나! 나! 타고! 이 친구 잘하는거 같은데 아 예 이 친구가 제일 잘하는거 같은데 이 친구 한 번 써도 되지? 아 예 그럼 departments 잘합니다 우리 주인공 준비해 주시구요 잘하네 오 잘하네. 하거루. 하거루. 왓다쨰 안과 내 쑤. 왓다쨰 안과 내 쑤. 하거라. 아주 귀신이. 아주 귀신이. 交갈호 기신이. 어깨껏 좋았어! 연기 잘하네 이 친구! 합이 너무 좋은데? 이 친구 내가 지금 느와루 영화 하나 찍고 있는데 느와루도 잘하나? 느와루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할 것 같은데 왜? 한번 보시겠어요? 보기만 하자고 어떤지 뭐 전혀 상관없죠 배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고 이번 씨는 조직을 배신한 조직원이 두목을 만난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이번 씨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자, 가겠습니다 상추 좀 제안하고 갈게요 뒤져봐라 그냥 자, 가겠습니다 레디!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네가 어떻게 우리 죽을 형님, 큰형님한테 전 왔습니다 형님 그래? 예 형님 여보세요 형님 형님 또 전 왔습니다 큰형님이신가 예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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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안 가겠습니다 둘이 통화하는 거니까 아, 연기 좋아 아, 쟤 미친놈 저거 돌꾸나보노 야 나 진짜 상상도 못 듣더 말해라 야, 야 말해라 듣고 있다 야 네가 우리 조직을 배신해? 내가 언제 했는데 증거 있나 증거 있나? 그래, 내가 갖고 온나 증거를 증거 있다 갖고 온나 어딨는데? 왔다시 왔고 와 형님 무서워 아이, 너 포메야 얘 봐 내가 말이 틀렸나? 하 이런 건 안 하려고 했는데 고기 좋아하나? 나뿐진 않다 와 쌈 싸먹어라 쌈 싸먹어라 쌈 싸먹어라? 네 너 갈수록 진호한다? 내는 진화형 인간이니까 진짜 웃는 수가 네, 진짜 나 좀 줘 먹어도 됩니다 형님 허리 얹어집니다 형님 이승우 테스트가 났어 보인다 봐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